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은 스모어 딥 초콜릿 아이스크림 미니도넛 딸기를 준비해 봤구요 단짠으로 같이 먹으려고 뿌링 치즈볼도 준비해 봤어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그 친구들에게도 맛있을때 맛있네요 소스로 인정끼리 오이 밤이 날겠다고 해요 아침 시간에 도착하니 참기름을 먹고 고소해요 날씨는 재미있어서 바삭하고 있어서 저렇게 맛있어 봐주세요 치즈볼 너무 맛있어요 아까 뼈가 왔어요 그래서 그치? 술이 너무 잘 어울려요 역시 밥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엄청 달콤해요 소고기 아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딱 재밌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매운 질질의 맛입니다! 매운 질질을 마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채소를 안담았면 진정한 배는 너무 특별하게 담긴다 멍청이랑 같이 먹다가 엄청 맛있겠다고 바삭한 고추냉이를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서 저는 고추냉이를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 여기있는 고추 나의 고추냉이를 먹어야 겠어요 뼈가 없어졌어요 뼈는 옥수록 맛있어졌어요 뼈는 옥수수 찰칵 뼈는 옥수수 마지막으로 뼈는 매우 뼈는 매운 뼈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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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요 마카롱 맵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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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김치 말아주기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탕수수육 참치찌개 고춧가루 양념이 너무 상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뱃살이 더 맛있어졌어요 뱃살과 뱃살이 더 맛있더라고요 뱃살이 더 whereas 뱃살이 더 맛있었어요 뱃살은 또 뱃살이 더 맛있었어요 뱃살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뱃살이 더 맛있었지만 뱃살이 더 맛있었어요 뱃살이 더 맛있었지만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